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 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바로 들어볼까요? 수율과 연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문제는 수율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HBM 공정의 수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비기업 중에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직간접적으로 언급드릴 때도 여러 번 또 이름이 나온 회사예요. PSK 홀딩스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기업이고 특히 후공정 쪽에서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인텍플러스나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면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공정 쪽은 PSK, 후공정 쪽은 PSK 홀딩스 이렇게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 구조도 확실하게 구분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지금 PSK 홀딩스가 만드는 장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 우리가 HBM 공정 얘기하면서 또 리플로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리플로우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컴 장비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HBM 반도체라는 건 D램을 그냥 쌓아 올린 거예요. D램을 이제 쌓아 올려서 이걸 단순히 이제 위로 적층을 해놨는데 서로 이제 회로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TSB 공법을 통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전기적인 이제 신호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상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구멍을 뚫고 깎고 붙이는 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먼지나 이제 불순물들은 이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디스컴 장비고 또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세정 장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디스컴 장비 매출이 이제 빠르게 증가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PSK 홀딩스 매출의 한 30% 정도가 이제 이 디스컴 장비 쪽에서 매출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쪽 이제 매출 비중이 더 빠르게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슈를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만큼 이 HBM3나 HBM3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확실히 지금 타이트한 어찌 보면 이제 공급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율을 뺏긴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보다는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이 시장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HBM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단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HBM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특히 이제 장비 기업들이 올해 그야말로 이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기업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봐요. 과거에 이제 뭐 DDR3에서 DDR4로 전환을 할 때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DRAM 적층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또는 엔드플래시 나왔을 때 그때 텐백어 뭐 10배 이상 가는 장비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올해는 이 AI 이슈가 그 어떤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비 기업들 충분히 저는 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PSK 홀딩스 올해 실적도 이제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연초 이후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PSK 홀딩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한 1,100억, 1,2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컨센서스들을 보면 올해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까지 또 매출액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330억, 34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370억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가 1분기 가이던스를 2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HBM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고 성장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주가는 이제 어제 같은 코스닥 시장 이제 급락장에서도 PSK 홀딩스 아주 좀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정고점을 이제 딱 넘어갈락 말락하고 있는 구간이고 5일선 2격 조정도 한 번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고점을 좀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어제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정고점 뚫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팍 진행되면서 슈팅이 한 번 나왔던 것처럼 PSK 홀딩스도 비슷한 흐름이 한 번 연출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4만 8백 원 어제 이제 종가 근처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3만 4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PSK 홀딩스였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3백 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PSK 홀딩스가 현재는 뭐 한 두 배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안에 저도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PSK 홀딩스가 작년 한 이제 12월부터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지금도 기관 물량이 거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좀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우려점은 좀 생기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제 또 항상 매집이 진행되고 나면 언젠가는 또 차익시장 물량이 이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막교환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손박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면 파는 쪽이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PSK 홀딩스는 작년에 우리 국내 정치 특히 하반기 때 HBM 이슈가 이제 강하게 부각됐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한미반도체와 함께 가장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서고 나서 사실은 거의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고점을 이제 뚫어내면서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행보를 오랜 기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혹은 기관들이 판다면 그대로 또 외국인들이 또 받아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이 아주 좀 강하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김영민 매니저는 현재 중요한 거 반도체 안에서 HBM 그리고 수율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거기에서 매출이 확실한 기업들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VES 시간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PSK 홀딩스 그리고 당연히 붙여야겠죠. 한미반도체. 지금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까지 넣어서 패키징하면 쓰리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당연히 넣어야 되는 한미반도체를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건 너무 쉬워요. 당연히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PSK 홀딩스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어제도 한미반도체는 장기적으로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 발 종목으로 가졌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바로 달성하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개 남은 게 결국에 이제 전일도 반도체 섹터와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전부 다 초토화된 시장에서도 사실 반도체의 일부 HBM 관료 종목의 상승을 견인했고 또 PSK 홀딩스의 상승도 견인했던 게 결국에 또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HBM 관련해서 또 TS 공정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미반도체는 결국에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AI 반도체 관련된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 또 심화될수록 결국 HBM 수요는 증가하고 또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떤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한미반도체가 이 안에서는 가장 타피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현미 의원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쪽이 한미반도체 SK헤이닉스입니다. 그렇다면 SK헤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가는 게 더 빠를까요?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 10만 원 정도 볼까요? 이 두 가지요? 어디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할까? 한미반도체 10만 원이 더 빠르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시장이 확대될 때 당연히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결국은 시장 진입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잇겠습니다만 주가는 항상 10백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백어는 항상 장비단, 소재단의 기업들 쪽에서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문장, 대장주라고 하는 한미반도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아직도 한미반도체를 고평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현재 실적으로 보면 고평가지만 올해 1분기부터 특히나 HBM 향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면 아마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0만 원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발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VIS를 했잖아요. 그중에 보기에도 없던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납니다. 그걸 왜 굳이 갖고 올까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보기에도 없었던 로봇스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한발 종목으로 넣어야겠다 싶어서 로봇스타를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쓰고 삼성 로보틱스라고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라고 쓰고 로보골드스타라고 읽는다. 골드스타는 뭐냐면 LG전자의 옛 사명입니다. 로봇만 그런 게 있나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 골드스타라고 써있는데 그게 지금은 현재 LG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지분을 33.4%를 가지고 있는 LG계열사고요. 실질적으로 LG로보스타다. 그래서 로보골드스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됐고 사실 로보 섹터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이제 로보스타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또 그리고 장중에 27.42%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이제 LG전자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는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특히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뿐만 아니라 애저 AI 스피치 같은 AI 플랫폼에 LG전자의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가 접목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로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로보스타가 가장 강력한 상승률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27%까지 상승이 나아졌는데 결국 LG그룹이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로보스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1999년도에 LG 산전, 지금 현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조용 로봇 관련해서 수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웬만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성장 섹터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클로이 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로보스타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원래 로보스타가 LG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지금 현재는 LG전자 계열사로 들어간 건데 편입된 건데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LG엔솔이 됐던 그리고 LG이노텍이 됐던 LG전자가 됐던 LG그룹 계열사의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공장 자동화, 자동화 설비 전환에 있어서 결국 로보스타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마크 저크버그가 밤에 방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XR과 또 AI 관련해서 생태계 확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LG전자의 국왕 모의장과 또 그리고 조주환 사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LG전자와 또 XR 관련된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어떤 생산 관련해서의 약점이 있는 메타 플랫폼이 결국 어떤 생산과 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LG가 도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생산 또 위탁 생산 관련해서 LG그룹이 또 이제는 메타 플랫폼의 어떤 메타 퀘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로보스타의 가치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더 나아가서 또 LG그룹이 또 이제 LG카 또 그리고 향후 애플카 위탁 생산 관련해서 TF팀을 만들 정도로 가장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랬을 때도 이제 자동차 또 그리고 이제 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사동용 로봇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다 보니까 앞으로 로보스타가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삼성향 로봇의 상승을 견인한다면 LG향 로봇 관련해서는 로보스타가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돼서 한발 전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아져서요. 시간에서 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매수가를 좀 밑으로 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5천 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3만 5천 원. 종가 3만 5천 9백 원. 9백 원을 깔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 1, 2% 빠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어제 정말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로보스타가.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서 급등을 했는데 윗거리가 좀 강하게 달렸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아 여기 좀 매물대가 많다 지금. 그래서 사익시험 매물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떻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LG가 신성장 동력에 10조를 오래 투자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로봇 기업을 최소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를 M&A에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M&A 한다라는 얘기만 나왔을 때 상한가를 바로 직행했던 게 로봇 스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을 한 곳에서 최대 두 곳까지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로봇 스타의 어떤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LG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로봇 스타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고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전일 또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던 만큼 저는 충분히 전일의 어떤 고점은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매물이 추리되고 나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향후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VS 가봤는데 제가 VS 항상 3개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좀 2개로 가봤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 스타라고 쓰고 로봇 골드 스타라고 있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쓰고 삼성 로보틱스라 읽는다라고 장명을 다 김준호 매니저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로봇이니까 LG와 삼성을 붙여서 같이 좀 붙여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존의 강자 삼성 그리고 LG의 행보가 최근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이거는 0.00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역시 삼성 로보틱스다. 일단 외형이나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꼽아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의 조기 콜옵션 가능성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고지곳대로 적자 전환된 걸 보고 실적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우리가 실적을 이제 감안했을 때 세부 항목들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 전환된 이유는 2021년에 발행된 전환사체. 3호 전환사체를 매도 청구권 행사 소위 말해서 콜옵션을 먼저 행사를 하면서 발행되어 있는 사체를 만기가 되기 전에 회사가 사들였거든요. 이거야말로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전환사체라는 건 만기가 되면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유통주식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에 이제 사들이면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계적인 손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만 빼면은 작년에 순이익이 50억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실적도 이제 좋아진 거거든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으로 이제 실적에서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이슈다. 제가 이제 내 피셜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체나 신주윤수 공포 사체를 만기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회사가 미리 사들이지 않을까. 그래야 쓸데없는 이제 지분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내 피셜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걸 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삼성의 힘이 강하다라고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발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로보틱스 타고 김행 매니저 PSK 홀딩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준호 매니저님 지금 동시옥가 구간 들어오니까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14%, 13% 일단 출발 예상체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탑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들이 최근 LNF, 포스코DX 다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강한 상승을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다음 달 26일 주총회에서 이제 에코프로 비엠 관련된 상장 절차를 밟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가장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나 지금 급등 출발을 할 것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는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는 약간의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발음이 꼬이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이제 약간의 차이매물과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오늘 가장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고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 또 전기차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장기적인 호흡을 보실 분들은 이런 상승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